네, 정보통신실무 챕터 두번째 네트워크 구축공사 합격을 다지는 예상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랜 프로토콜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1번 부분에 들어갈 계층명과 해당 계층 기능을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랜 프로토콜 구조는 네트워크 계층 3계층 정도 되는 거고 LLC 계층과 어떤 계층 그리고 물리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풀이를 보겠습니다. OSI 7레이어 모델과 비교를 하게 되면 물리계층은 물리계층으로 대응이 되고 데이터링크 계층은 LLC 계층과 매체 액세스 제어, 맥 부계층으로 구분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고 네트워크 계층은 네트워크 계층으로 그리고 상위계층, 5계층 이상의 상위계층으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물리계층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신호의 부호와 복호와 동기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논리 링크 제어 계층, LLC 부계층 같은 경우에는 상위계층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이 계층 간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패킷의 흐름과 에러 제어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대표적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문제에서 묻고 있는 매체 액세스 컨트롤 부계층에서는 상위계층에서 전송된 패킷을 프레임으로 구성하여 전송 매체를 통해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상위계층으로부터 내려온 데이터 프레임에 주소와 에러필드를 추가해서 상대측 맥 부계층으로 전송하는 그런 기능도 수행합니다. 그리고 주소를 인식하고 오류를 검출하고 렌 전송 매체에 대한 접근 제어 기능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암기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1번 계층에 들어갈 계층명은 매체 액세스 제어 부계층, 맥 부계층이라고 쓰시면 되고 해당 계층의 기능은 렌 전송 매체에 대한 접근 제어 기능, 수신 데이터 프레임의 주소 인식 및 오류 검출 기능을 수행한다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무선 렌 IEEE 802.11에서 사용되는 DSSS와 FHSS를 영문으로 쓰라고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IEEE 802.11 표준 같은 경우에는 IEEE에서 제공하는 무선 렌, 무선으로 전파로 통신을 하는 무선 렌 표준 규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P를 설치하고 여기에 스마트폰이라던가 노트북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표준 규격을 보게 되면 802.B, A, G, N, A, H, A, X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DSSS는 무엇인가 하면 영문 철자로 Direct Sequence Spread Spectrum, 스펙트럼이라는 것은 주파수 범위, 주파수의 넓이 이런 걸 말하는 거고, 스프레드 쫙 펼쳐졌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낼 데이터를 보낼 데이터의 이런 대역폭이 아주 높은 대역폭 부분에 있어서 이런 데이터보다 이런 데이터가 훨씬 더 대역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높은 넓은 대역폭을 곱해주게 되면 이렇게 이제 변하게 됩니다. 원래 보내야 될 데이터를 이런 높은 주파수로 곱하면 이렇게 아주 넓게 되죠. 따라서 여기 주파수 측면에서 F, 주파수 측면에서 여기 중간에 있는 이거는 원래 보내고자 했던 이 낮은 대역폭을 가진 신호가 되겠고 이 스프레드, 스펙트럼, 주파수 범위를 스프레드 넓게 펼쳤다라고 해서 이렇게 넓게 펼쳐진 주파수 범위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F, H, S, S 같은 경우는 프리컨시 호핑, 스프레드 스펙트럼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것이 블루투스가 되겠습니다. 프리컨시 호핑이라는 것은 호핑, 그러니까 어떤 주파수 범위 안에서 레벨이 다른 여러가지의 어떤 주파수를 정해놓고 이렇게 계속 옮겨 다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블루투스 페어링을 한다고 할 때 이런 주파수 호핑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어떤 기술은 잘 암기로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호핑이라는 것은 단순히 직역해보면 활발한 바쁜, 그 다음에 스포츠 댄스에서 한쪽 발로 뛰어올랐다가 그 발로 착지하는 동작, 이렇게 점프점프해서 옮겨 다닌다, 이런 형태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넓은 범위의 어떤 주파수 범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프레드 스펙트럼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DSS와 FHS 영문을 쓰라고 있기 때문에 Direct Sequence Spread Spectrum, 스프레드 스펙트럼까지는 똑같죠. Frequency Hopping Spread Spectrum이라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선 랜 ITEEE 802.11 무선 랜 표준이죠. S4 영문은 프레임의 종류, 형태의 세 가지를 쓰라고 했습니다. 긁어보겠습니다. 802.11 맥 헤더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앞쪽에 프레임 컨트롤 부분에 있어서는 2바이트 단위가 바이트이기 때문에 2바이트면 16비트죠. 그래서 16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중에 두 번째 타입을 보게 되면 관리, 제어,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구분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같은 경우는 1, 0, 주로 실제로 전송할 데이터를 표현하고 있고 제어 프레임은 0, 1 그 다음에 관리 프레임 같은 경우는 0, 0 이런 식으로 1, 0, 0, 1, 0 이렇게 구분해서 표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 프레임, 제어 프레임,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속 데이터를, 고속의 데이터를 직교 관계에 있는 다수의 부반송파에 나누어 실어 다중 전송하는 멀티플렉싱이 되겠죠. 멀티플렉싱 기능. 그래서 디지털 전송 방식으로 주파수 이용 효율이 높고 고속 전송이 가능하며 멀티패스의 심벌강 간섭, ISA의 가장 매우 강한 특성이 있어 고속 무선 랜 표준안인 IEEE 802.11A와 N의 전송 방식으로 채택된 전송 방식을 쓰라고 했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지는 이러한 단어들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통신 방식을 쓰면 되겠습니다. 통신 방식 기술은 OFDM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OFDM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고속 데이터를 보내야 된다고 하면 이 고속 데이터의 이 부분이 이제 OFDM이 됩니다. OFDM인데 이 부분은 이제 미모가 되겠죠. 그래서 미모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안테나 수입니다. 안테나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으면 이 전송할 데이터를 이렇게 병렬로 순서대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이제 OFDM 같은 경우는 4x4다. 그러면 안테나가 4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4개로 쪼개지는 겁니다. 5x4다. 그러면 8개가 되겠죠. 이렇게 8개. 그렇게 되면 이 펄스와 펄스 간격, 어디에다 쓸까요? 여기다 쓰겠습니다. 이 펄스와 펄스 간격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ISI에 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격을 넓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병렬로 쪼개게 되는 거죠. 이런 미모 과정을 거친 이후에 이 데이터의 데이터 펄스마다 부반송파 F1, F2, F3, F4 서로 다른 부반송파를 곱해서 곱해주게 되면 이 주파수의 스펙트럼 위치가 이렇게 서로 거르게 됩니다. 이 부반송파 중심 주파수를 기준으로 좌우로 이렇게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오소고나라는 서로 간섭이 없는 전송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기술을 OFDM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신단에는 그 반대의 과정을 다시 거치는 그런 과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ISI에 매우 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용량 전송과 전송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일반적으로 미모 OFDM 스마트 안테나 이런 형태로 실제 시스템에서는 구성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묻고 있는 답은 OFDM, 오소고날 오소고날이라는 것은 서로 직교관계다. 이런 뜻입니다. 직교관계, 서로 간섭이 없다. 왜냐하면 부반송파로 다 나눠줬기 때문에 서로 간섭이 없다. 그다음에 프리컨시 디비전, 주파수를 준할했다. 그래서 멀티플렉싱, 다중 전송한다. 라는 기능으로 암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아닌 사항을 점검하는 것으로 네트워크 사항에 흐르는 데이터 프레임을 캡처하고 디코딩하여 분석하며 랜의 병목현상, 응용 프레그램 실행 오류, 프로토콜 설정 오류, 네트워크 카드의 충돌 오류 등을 분석하는 장비를 쓰시오. 자주 등장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토콜 아날라이저에 대한 문제이고 프로토콜 아날라이저는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상의 단위는 이 패키트를 캡처해가지고 분석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 아날라이저가 있고 말 그대로 하드웨어는 휴대용으로 이런 것처럼 들고 다니는 형태 그 다음 소프트웨어는 PC나 노트북에 소프트웨어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그런 장비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주요 기능들에 대해서는 한 번씩 읽어보시고 이해를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묻는 프로토콜 분석기 프로토콜 아날라이저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라우터의 기본 기능 중 세 가지를 쓰라고 했습니다. 라우터. 라우터라는 것은 어떤 A 네트워크가 서로 통신이 되지 않는 B 네트워크 사이에 설치돼서 이 두 네트워크가 통신이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장비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의 장비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라우터라는 것은 각각 독립된 네트워크를 연결시켜주는 장비다. 또는 그 반대로 네트워크를 분할, 구분해주는 그런 장치로도 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라우터 같은 경우는 보통 L3 이상에서 동작을 하고 L3 스위치가 최근에는 이런 라우터 기능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우터의 주요 기능들을 보면 네트워크를 서로 연결시켜주거나 패키스 스위칭 기능을 하거나 경로 설정, 가장 중요한 거죠. 라우터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경로 설정 기능 그리고 기타 등 어떤 우회 경로라든가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우터의 기본 기능 중 세 가지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상호 연결하는 네트워크 기능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상호 연결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고 최적 경로를 설정하는 라우팅이라는 건 말 그대로 장비에 있듯이 최적 경로를 설정하는 라우팅 기능 그 다음에 송신된 패킷을 다른 포트로 전송하는 기능 그 다음에 최적 경로 라우팅을 통한 라우팅 테이블 관리 기능 어떤 송신점에서 수신점까지 라우터들이 많이 있으면 최적 경로를 설정해서 통신을 하게 되는데 이 통신을 하기 위한 이 경로를 하기 위해서 이 라우팅 테이블을 매번 관리해야 되는 그런 기능이 가장 또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세 가지 이상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공통선 신호망에서 신호선 칸에 신호 정보 전달을 중개해주는 패킷 교환을 통해 입력된 신호 메시지를 판별하여 각 목적별로 라우팅 및 분배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무엇인지 쓰시오. 라우팅을 한다고 했으니까 왠지 중간단이 위치할 것 같다라고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통선 신호망을 보게 되면 어떤 전화라든지 진행망 서비스 데이터 이런 것들이 이렇게 프로세스대로 처리되어서 내려와서 SSP, STP, 여기서 보시면 STP, STP 중간에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SCP, 말단에 있는 SCP 어떤 서비스, 서비스를 위한 앞단에 위치하죠. 그래서 서비스 컨트롤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 이 전화, 사용자 앞쪽에 있는 사용자 앞쪽에 있는 SSP는 서비스 스위칭 포인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이 교환, 어떤 중개 역할을 해주는 곳에는 싱그널링 트랜스퍼 포인트, 신호 중개 교환기 딱 중간에 위치하기 때문에 중개, 중개 교환기라고 암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패킷 교환을 통해 입력된 신호 메시지를 판별해서 각 목적별로 라우팅, 라우팅 기능을 수행하겠죠. 및 분배 기능을 수행하는 장비가 STP 장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참고로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TP, 시그널링 트랜스퍼 포인트라고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IP 주소로부터 네트워크 주소를 쓰라고 했습니다. 네트워크 주소는 라우팅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리고 호스트, 호스트 주소는 우리가 실제로 호스트를 연결하는 연결된 컴퓨터의 수량과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서브넷 마스크를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서브넷 마스크의 길이가 이 네트워크 주소의 길이가 될 것입니다. 풀이를 보겠습니다. IP 주소에 있어서는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192, 168, 얼마, 얼마 이렇게 이제 네 자리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C클래스 C클래스 같은 경우 이렇게 네트워크 주소가 24번째 비트까지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점, 뭐 점, 뭐 점, 뭐 슬롯이 24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4번째 자리까지가 네트워크 주소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총 32개, 32비트 중에 이렇게 일반적인 C클래스에서 있어서는 24번째 자리까지가 네트워크 아이디, 네트워크 주소가 되고 나머지가 호스트 아이디, 컴퓨터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수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C클래스는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CIDR, CIDR 방식 같은 경우는 이 서브넷 마스크를 통해서 이 네트워크 주소를 앞으로 땡기기도 하고 뭐 뒤로 밀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보게 되면 음... 그 서브넷 마스크가 여기 그 16비트까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주소는 이 앞쪽 두 개의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슬롯이 16이라고 쓰면 네트워크 주소가 여기 여기가 네트워크 주소, 여기가 호스트 주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IP로부터 이 IP로부터 네트워크 주소를 쓰라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16이라고 이제 붙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45.123까지가 네트워크 주소 나머지 21.8까지가 이게 호스트 주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관련해 알맞은 말을 완성하시오. IP 주소 체계에서 C클래스는 C클래스는 네트워크 주소를 나타내는 첫 번째, 바이트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비트가 각각 무엇 무엇 무엇인 주소이고 네트워크 주소는 192.0.0 223.255.255까지 이 구간이 이제 C클래스입니다. C클래스 그래서 호스트 주소는 0에서 255다 해설을 보겠습니다. 해설을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게 되었죠. 네트워크 주소 여기까지 이쪽은 호스트 주소니까 그래서 223.255까지 그래서 답을 보게 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비트가 각각 110인 주소가 C클래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10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니캐스트 주소, 멀티캐스트 주소, 브로드캐스트 주소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유니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전송할 어떤 A단말이 어떤 수신할 담만 할 때 직접적으로 이렇게 전송을 하게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일 단말을 선택해서 송신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고 멀티캐스트라는 건 이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멀티 송신자는 하나지만 수신은 여럿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선택적으로 송신할 수 있는 게 멀티캐스트입니다. 브로드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송신자가 송신을 하게 되면 나머지가 모두 수신자가 되는 그런 모든 담물이 수신자가 되는 중신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브로드캐스트 각각의 설명을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니는 특정, 특정 다수, 그 다음에 연결된 모든 멤버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VPN의 주요 기술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하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VPN이라는 것은 Virtual Private Network 그래서 먼 곳에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근거리 네트워크, 근거리 통신망인 것처럼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VPN은 인터넷망과 같은 공중망을 사설망처럼 근거리 네트워크, 랜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통신 체계와 암호화 기법을 제공하는 가상사설통신망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인터넷망이 될 거고 원거리에 있는 시템 간에 랜처럼, 마치 랜인 것처럼 통신하는 가상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기술을 보게 되면 키 관리 기술, 그 다음에 터널링, VPN 관리, 인증, AHE, 암호화, ESP 이런 주요 기술들이 있습니다. 구현 방식도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VPN 주요 기술 세 가지를 쓰게 되면 가장 중요한 키 관리 기술 VPN 보안 알고리즘을 위한 안전키 생성과 키 생성과 키 교환 기술을 활용해서 수동, 자동, 키 관리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터널링 기술, 터널링이라는 건 이렇게 말 그대로 터널링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암호화 되고 해서 이제 통과할 때 여기서 해킹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이런 터널링 터널링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과 같은 보안성이 제공되지 않는 망에서 데이터와 관련 사용자 정보로 스트림이 가상의 파이프, 가상의 파이프 통해 안전하게 IP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는 기술로 IP 데이터를 암호화여 전달하는 기술이다. 그 다음에 암호화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용, 송신의 모든 사용자는 공개키 암호화 방식을 사용하고 수신자는 순식시 각자의 보안 사용을 제공하는 보커키를 사용해서 해독하는 기술이죠. 그래서 평문을 암호문으로 꽂다가 다시 평문으로 꽂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VPN 키 관리 기술을 설명하시오. 앞서서 잠깐 봤습니다. 그래서 키 암호화 알고리즘에 대한 어떤 키를 생성을 하고 생성된 것을 공유해서 하는 그러한 키 관리 기술이고 동일 키를 사용하게 되면 대칭키 다른 키를 사용하면 비대칭키 이런 어떤 키 관리 기술들이 있죠. 그래서 AH 같은 경우는 전자 서명 본인이 맞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이고 데이터 암호화, ESP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암호화 시켜서 다시 복화하는 그런 형태로 이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요 기술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VLAN의 할당 방식을 쓰고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VLAN 설명해 보겠습니다. VLAN 같은 경우는 어떤 물리적인 위치에 상관없이 논리적으로 랜을 서로 다른 브로드캐스트 아까 통신 방식 봤죠. 브로드캐스트 그 송신이 하나면 수신은 다 받아야 되는 그런 도메인이죠. 그래서 도메인으로 분할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VLAN은 구성이라든가 특징 그 다음에 구분 방식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VLAN을 할당하는 방식은 정적, 동적으로 나눠집니다. 정적인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가 각 스위치에 직접 할당해서 픽스시켜버리는 거죠. 고정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동적은 MAC 주소를 통해서 관리 서버가 동적으로 VLAN을 할당하는 이런 어떤 동적, 유동적 이런 어떤 방식이 되겠죠. 이 두 가지의 방식에 대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적 할당 방식, 동적 할당 방식 직접 할당, 고정된 형태로 그 다음에 서버가 동적으로 할당하는 방식 쓰시면 되겠습니다. VLAN의 구분 방식 세 가지를 쓰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VLAN의 어떤 구분하는 방식 이 각각의 단말들을 멤버십에 의해서 구분할 건가 또는 브로드캐스트 도메인 방식으로 구분을 할 건가 그 다음에 스위치 포트로 구분을 할 건가 이렇게 총 세 가지로 구분 방식이 있기 때문에 암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멤버십 구분 방식 브로드캐스트 도메인 구분 방식 스위치 포트 구분 방식 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 그림은 IPsec VPN 해독 구조이다 빈칸에 알맞은 용어를 쓰라고 했습니다. 이 VPN 해세를 보겠습니다. 이 VPN을 구성하는 방식에는 트랜스포트 모드와 터널 모드가 있습니다. 트랜스포트 모드와 터널 모드가 있고 AH 같은 경우에는 이 Authentication Header Protocol 헤딩 프로토콜 그러니까 헤더에 대해서 보내는 이 패킷 헤더에 대해서 인증을 받는 무결성 인증을 받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와 TCP 이 앞에 실제로 보내는 데이터 그 다음에 TCP 앞에 이렇게 AH 헤더를 입력하는 방식이고 터널 모드 이 방식은 보통 SSL VPN에 대체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터널 모드 같은 경우에는 뉴 IP 새로운 IP 헤더를 부착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보낼 데이터를 이 터널링 터널 속을 통과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터널링 를 하기 위해서 이 뉴 IP를 앞에 장착해서 이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더 인증 헤더 인증에 있어서는 뒤쪽에 보내는 데이터에 대해서 인증을 통해서 무결성을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ESP 같은 경우에는 인클리 인캡슐레이션 시큐리티 페이로드 페이로드라는 건 실제로 보낼 데이터 이겠죠. 데이터 그래서 데이터의 비밀성 그래서 암호화를 한다 암호화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암호화 그래서 이 뒷단에 제가 여기 잘 안 보이게 이렇게 이렇게 해놨는데 암호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암호화를 시켜서 그 뉴 IP를 앞에 장착을 해서 이제 전송을 하게 되면 터널 모드 그냥 보내게 되면 트랜스포 모드 트랜스포트 모드 이렇게 유선이 되어있고 이 두 가지의 방식을 이제 섞어서 전송하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런 모드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앞쪽에 1번에 들어가야 될 부분은 터널 모드 터널 모드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IP 뉴 IP를 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들어갈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 실제로 전송할 데이터 페이로드가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 네트워크가 복잡화 대감으로 네트워크 관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네트워크 관리라고 하면 이제 뭐 NMS 이런게 이제 기본적으로 떨어오죠. EMS 그래서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구성 요소로부터 각종 정보를 수집 제어 관리하고 운용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망관리 시스템이라고 한다. NMS 라고 하죠. NMS 그 다음에 수집 제어 관리한다. 그래서 이러한 망관리 시스템이 행하는 주요 기능 다섯 가지를 쓰라고 했습니다. 풀어보겠습니다. 이 NMS 시스템은 보통 소프트로 개발돼서 서버에 탑재돼서 보통 운영되게 됩니다. 그래서 각 회사에서 구축하는 노드 익히먼트 어떤 장비들을 EMS를 통해 관리하고 최종적으로 NMS를 통해 관리하는 이런 일반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MS는 망관리 시스템입니다.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래서 어떤 네트워크 전산 장비 이런 것들을 중앙 감시 목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기능으로는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암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장애관리 구성관리 계정관리 성능관리 보안관리 이러한 기능이 중요한 역할이고 기타 장비 구현 구성 조건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프로토콜 등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NMS 관련 프로토콜은 중에 이 SNMP 프로토콜은 아주 많이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SNMP 프로토콜이 사용하는 MIB 아주 많이 등장하는 그런 단어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시스템이 수행하는 NMS 시스템이 수행하는 다섯 가지 장애관리 구성관리 계정관리 성능관리 보안관리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네트워크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대형화 복잡화 이 기준으로 네트워크 관리 성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선 16번 문제와 동일한 문제입니다. 이 NMS 문제는 항상 많이 등장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또한 주요 NMS 기능을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으로 문제가 나오게 되면 암기해 두신 이 부분 그리고 장애관리는 어떤 기능을 하는지 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암기해 두시면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SNMP 버전을 간단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SNMP 라는 건 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 이죠. 그래서 NMS 앞선 말씀드렸지만 NMS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 SNMP P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NMS 시스템을 운영하게 되죠. 그래서 이 SNMP 는 SNMP 매니지먼트와 이렇게 에이전트로 구성이 돼서 이 에이전트가 이 매니지먼트 쪽으로 매니저 쪽으로 어떤 정보를 줘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니저와 에이전트 동작 방식에 대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전 같은 경우에는 모든 어떤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버전 첫 번째 맨 처음으로 나누어 온 버전은 조금 단순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안도 좀 미비하고 여러가지 이제 뭐 좀 문제점들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버전2에서는 이런 약점을 보완했습니다. 약점을 보내서 가장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갯벌크 리퀘스트 라는 기능인데 이제 장비 하나하나마다 한 번씩 계속 물어보니까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이게 이제 장비가 많을 경우에 이제 너무 복잡하죠. 힘들고 그래서 대량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검색하도록 한번 쫙 뿌리면 갯벌크 리퀘스트 해서 쫙 뿌리면 모든 장비들이 그 정보를 쫙 보내도록 그렇게 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제 개선이 좀 됐죠. 그래서 버전3 같은 경우는 버전1에서 좀 그 부족했던 그런 어떤 보완기능 2에서 약간 일부 조금 보완되긴 했지만 이 보완기능 많이 강화했고 그 다음에 인증 및 권한을 강화했고 암호화도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차 개선되는 그러한 형태로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버전별로 간단히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버전1 버전2 버전3 라고 해서 이제 초기 버전은 보완이 미비 그래서 단순하다 뭐 이런 중요한 키워드 정도로 이제 암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량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검색하는 것을 get bulk request get bulk request 기능을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전3부는 인증 및 권한 암호화 기능 지원 보안 기능이 강화됐다 라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망관리 시스템 NMS 시스템의 MIB를 간단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MIB 같은 경우에는 Management Information Base 그래서 정보의 어떤 베이스 기본이다. 그래서 이제 망관리 시스템이 사용되는 어떤 체계화된 정보 관리 정보 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망관리 자원 정보를 고조화시키고 대규모 관리 정보를 집합시킨 그런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MIB 특징을 보게 되면 계층 구조로 이 시스템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MIB에는 어떤 그 제조 사라든가 또는 뭐 설정 상태 상태 뭐 이런 그 모든 정보들이 이제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IB를 간단히 설명하면 MIB는 Management Information Base 그래서 이 매니저 그러니까 SNMP 매니저 와 에이전트 그러니까 이제 통신을 할 때 이 MIB의 이런 많은 그 정보 맥이라든가 IP 제조사 시간정보 이런 것들을 태워서 이제 전송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맥주소 IP 제조사 시간정보 등의 정보의 집합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입니다. 정보의 집합이다. NMS 망관리 망관리 시스템의 역할을 세 가지 이상 쓰라고 했습니다. 망관리 시스템은 앞서 봤지만 통신망을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망관리 시스템의 역할을 보면 교환계부터 망의 상태 경보 트래픽 데이터 등의 정보를 수집 그래서 MIB로 수집을 하죠. MIB 수집 그런 기능이 있고 망관리 파라미터나 통계 데이터를 계산하고 명령에 대한 교환기 트래픽 유입을 제어하고 망관리 센터의 망감시반 망제어 단말 들을 제어하는 이런 역할들을 수행합니다. 일반적인 구성도가 되겠고요. 주요 기능 앞서서도 봤죠. 장애 구성 개성 성능 보안 관리 이런 기능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SNMP 프로토콜을 이용하게 되고요. 따라서 NMS 망관리 역할 두 가지 이상 쓰라고 했기 때문에 앞에서 확인했던 이런 기능들을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 니까 세 가지 이상 쓰시면 되겠습니다. UTM 장비에 포함될 수 있는 보안 기능 네 가지 이상을 쓰라고 했습니다. UTM 이라는 것은 예전에는 이 장비들을 파이어 월 이라든가 아니면 디도스 또는 안티스팸 이런 장비들을 VPN 이런 장비들을 각각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가격이 높겠죠. 그렇다 보니까 도입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비를 모두 합쳐서 합쳐서 통합된 보안 장비로 만들었죠. 그게 UTM 장비입니다. 대신에 여기서의 성능이 100이라고 한다면 UTM 통합된 성능으로 모아놨기 때문에 10에서 20 정도로 기능들이 다소 적은 용량을 제공하지만 많은 기능들을 한 번에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을 가진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따로 구분되서 구축되던 이런 어떤 기능을 통합된 기능으로 묶어서 제공하는 그런 장비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될 수 있는 보안 기능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방화벽 그 다음에 IPS IDS DDoS 안티스팸 또는 VPN 이런 기능들을 통합적으로 다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가 UTM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이상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